오늘의 집밥입니다 내일이 초복인거 아시죠 그래서 닭을 한마리를 사서 양파 3개 넣고 대파 몇불이 넣고 죽을 끓여서 아니다 닭 백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오이를 밭에서 따가지고 오이상채를 만들었구요 요거는 아삭이 고추구요 직접 심은 아삭이 고추구요 요거는 오이를 몇개 따가지고 오이 냉채에 미역 넣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사진 좀 찍구요 요렇게 가지고 먹으면 맛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무말랭이입니다 와 비칼 완전 죽이네 오늘의 집밥입니다 철컥 인증사 찍구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